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Don't repeat yourself 절대 같은 걸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 반복 작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반복하지 않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의 목표입니다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그래머 자신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선생님께는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강의를 녹화하신 이 선생님은 절대 프로그래머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에는 똑같은 논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스트도 지금 여러 개를 만들고 있잖아요 13장의 파트 13의 내용이었죠 고스트 역시도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하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냥 만들어주면 돼요 방금 우리가 필에서 만들었던 이 코드 있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고스트로 가져와서 고스트에 넣어주고 그죠? 그리고 고스트 마찬가지 시작했을 때 바로 얘도 가져오고 위에 있는 얘도 가져올게요 맨 위에 얘 말입니다 얘도 고스트한테 가져와서 고스트 열고 이 두 개예요 이 두 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필요 없는 것만 빼면 되겠죠 세스쿠아 얘는 필요 없으니까 떼내고 그리고 얘 위치도 고스트의 원래 위치는 생각할 필요 없겠죠 이미 있으니까 얘도 떼내고 그리고 고스트를 서른 개까지 만들 필요는 없겠고 한 다섯 개 정도만 만들까요? 만들고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지워버리고 다음에 When I start as a clone 이 공목을 좀 지워놓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똑같습니다 랜덤 똑같고 다음에 터칭 컬러 했을 때는 새로운 곳을 찾아가고 다음에 쇼 나타나고 터칭 팩맨 일때 마찬가지 스타트 사운드 팝이 아니라 이거는 필요 없죠 다른 데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지워서 지워버리고 터칭 팩맨 했던 것 그 부분은 이미 고스트에 구인이 되어있죠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터칭 팩맨 여기 있으니까 이 두 개만 한 개두면 되겠죠 지금 보이시나요 얘만 따로 떼서 볼게요 요 내용입니다 처음에 클릭하이더도 필요 없죠 그것도 앞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리핏 파이버 요것만 하면 되겠죠 Create clone of myself 하고 그 다음에 When I start as a clone 했을 때 이렇게 가고 Repeat until 해서 그런데 쇼 하는데 그냥 나 쇼 하는 것보다는 색깔을 바꿔줬었잖아요 그러면은 Looks 들어와서 Change Color Effect 어디 있나요 Change Color Effect by 이것을 랜덤하게 바꿔주면 되겠죠 Pick Random에서 Operate Pick Random 1에서 100 사이 Color Effect 이렇게 해줬습니다 Hide 도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Show 이렇게 했어요 깔끔하죠 이전에 우리가 필에서 했던 로직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잖아요 실제로 동작하는지 볼까요 클릭하면 짜자자잔 생길 고스터들이 지금 보이죠 고스터 있는데 얘들 움직이는 게 안 보이잖아요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이제 처리하면 됩니다 뭐냐 하니까 원본만 움직이고 있고 클론들이 안 움직이고 있죠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죠 한번 답을 내보십시오 간단합니다 우리 이미 다 공부한 내용이에요